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부분의 재판이 넘어가는 모양인데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특별하게 ai 변호사들을 총동원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퍼플렉스 d 코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로드 이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당신들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전개가 되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같아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가가지고 법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하도 어지러우니까 2020년도 4월 이전만 하더라도 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ai 변호사들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을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전망하는지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소위 대규모 언어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 LLM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난 그런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ai 기본 모델 대규모 언어모델이 특히 이제 어제 다뤘던 것처럼 리갈테크 그러니까 법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언어모델에서도 이 정도 결론을 내는 걸 보면 이제 법조계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 SLLM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진단이나 전망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소가 대법원에 다룰 만한 그런 가치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4개월 이내에 상고 기각 대법원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의외로 가사재판 같은 경우는 90%가 넘게 상고가 기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냥 기각하는 순간 고등법원의 그런 판결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리를 충분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소부라든지 전원합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제 또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은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라 이렇게 고등법원으로 환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법적 절차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그냥 소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 4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상국을 기각을 시켜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소부를 구성하거나 뭐 1부 2부 3부에 배당을 하죠.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원합의체 워낙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파기한송 혹은 1부 파기한송으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의견이 아주 분분하네요. 이제 상국 기각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파기한송의 전부는 아니라 일부가 위자료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다 저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으니까 오늘 ai 변호사들을 한번 동원해서 물어보는 내가 자격이 있으면 법 쪽에서 전문 으로 쓰는 그런 ai 변호사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진단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한참 2025년부터 유예를 대다가 2025년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 금융투자세 우리가 금융투자세를 이제 이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세는 과세 형평을 고려해서 근로소득뿐만 아니고 부동산 세금과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 금융투자세금 추진에 숨겨진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이 이제 금융투자세금이 확 이제 2025년부터 계획대로 실시가 되면 사모펀드에 들어있는 투자를 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자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 분야의 전문가께서 용기를 내서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봐라. 그러면 이번에 금융투자세금이 왜 만들어진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저도 전혀 몰랐던 내용을 정확하게 짚네요. 그리고 그분이 상당한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은 사모펀드에 가입할 정도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이 금융투자세금이 출범하게 된 가장 큰 혜택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모펀드를 갖고 있거나 또 사모펀드의 이해집단으로 청탁을 받은 그런 차원에서 금융투자세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없으면 제가 소개를 안 할 건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제 그냥 해먹는 겁니다. 환장만 차면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장만 차면 법도 이제 무조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 금융투자세금이다. 그런 역설 아닌 역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 들으실 거고 자 지금 이제 이 ai 혁명 정말 ai 혁명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축은 ai 반도체가 추동을 하죠. 일단 기계가 그걸 학습하고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ai 반도체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그런 추진 세력은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여러분들 전문으로 하고 있는 tsmc 모리스 창이란 대만계 미국인이 창업한 tsmc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아주 요즘에 보면 그야말로 대만계 미국인들의 전성기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정치계는 또 인도계 미국인들의 전성기다. 좀 부럽기도 하네요. 이민 역사가 우리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건데 그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제 기업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소위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gpu 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는 크게 떨어지지만 이 위 업체가 amd라는 그런 회사를 이끌고 있는 ceo도 대만계 미국인 리사수입니다. 리사수가 이번에 대만의 여러분들 큰 소위 정보통신 전시회에서 최신 gpu 를 공개했는데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런 모델하고 이렇게 경합이 되는가 라는 부분들도 살펴보고 특히 이제 반도체는 우리 법인시의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액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그나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요. 그 반도체 시장이 그동안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이런 들 이렇게 유지가 되던 메모리 시장 자체가 맞춤형 시장으로 크게 이렇게 돌변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네요.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미국이 자국 내에 메모리 또 비메모리 그리고 설계회사 그다음에 파운드리 회사 패키징 회사를 모두 다 갖출 정도로 그렇게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그런 품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